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찬떠빅이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뽕숭악당 인생학교 뽕 멤버들이 뽕미호령과 스트릿트로파이터로 숨은 매력을 유감없이 발산하며 수요일 밤을 완벽하게 불살랐습니다. 지난 13일 방송된 TV조선 뽕숭악당에서는 강원도 정선여행 2탄과 함께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스트릿트로파이터의 생생한 현장이 담겨있어 시청자들의 다양한 웃음을 선사했는데요. 먼저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이찬원씨가 이를 극복하고 집와이어 타기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이찬원씨는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제 백신을 맞아서 못할 것 같다라며 공포를 떨었지만 먹히지 않았고 결국 장민호씨와 함께 사색이 된 표정으로 집와이어를 타러 올라갔는데요. 아파트 200층 높이를 보며 이찬원씨는 난간을 잡지도 못하겠다라며 극도의 긴장감을 보였지만 두 사람은 응원의 힘을 받아 곧바로 집와이어를 탔고 도전에 성공한 이찬원씨는 언제 떨었냐는 듯 너무 예쁘다라며 동강의 멋진 경치를 감상하며 내려왔습니다. 이어 뽕패밀리 멤버들이 구미호 찾기에 나섰는데요. 숨어있는 구미호를 찾기 위해 좀비게임을 한 뽕패밀리 멤버들은 겁이 많다는 두 번째 단서에 따라 어둠을 뚫고 한 사람씩 저녁식사 재료를 구하러 갔습니다. 가장 먼저 나선 붐씨가 비명을 지르며 쌈채소를 획득하고 돌아온 후 다음 순서로 이찬원씨가 나섰는데요. 이찬원씨는 나는 무섭지 않다 라고 자기암시를 하며 걸어갔습니다. 그때 갑작스러운 폭죽 소리에 비명을 지른 이찬원씨는 이건 안 놀랐어 라고 말했지만 곧바로 터지는 폭죽 소리에 비명을 냅다 질렀는데요. 이후에도 이찬원씨는 다 덤벼라고 외치며 허세를 부렸지만 숨어있던 귀신 등장에 혼비백산하며 정신없이 도주했습니다. 콩알탄이 터지자 화풀이를 한 이찬원씨는 수상한 닭장을 발견하고 닭장 안을 수색했는데요. 갑자기 co2가 터지자 울먹인 이찬원씨는 또 다른 귀신까지 등장하자 동공이 확장된 후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찬원씨는 멤버들을 보자마자 바닥에 쓰러져 기절하는 흉내를 냈는데요. 그때 홍현희씨가 라면 조심해 라고 자신보다 라면을 먼저 챙기자 이찬원씨는 라면 조심해 누구냐 이것 때문에 깼다 라고 발끈했고 다른 멤버들은 평소와 행동이 다른 이찬원씨를 구미호로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영탁씨가 대반전의 주인공으로 나타났는데요. 멤버들은 구미호의 정체가 영탁씨인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탁씨는 구미호 미션 중 음식 메뉴 9개 시키기도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식당에서 이찬원씨가 감자 옹심이를 추가로 시키자 몰래 음식을 숨겨놓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된 이찬원씨가 이런 나쁜 놈 같으니 내가 얼마나 먹고 싶었는데 라며 울분을 토해 웃음을 안겼습니다. 시청자들은 각종 SNS와 포털사이트를 통해 오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봄 억울한 찬똑 옹심이도 못 먹고 크크크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최초 트로트 크루 배틀 스트릿 트로 파이터를 함께할 멤버들을 만나는 모습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황윤성씨와 함께 CCSD 청춘시대 팀을 꾸리며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자 알지원 출신 최애나와 에버글로우의 리더 시연이 들어왔습니다. 이찬원씨는 이들을 격하게 환영하며 다음주 본격적으로 펼쳐질 스트릿 트로트 파이터를 기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씨의 데뷔 이래 첫번째 미니앨범 선물이 예약 판매 기간 선주물량 10만장을 돌파했습니다. 소속사 플리스 엔터테인먼트 측에선 예약 판매의 선주물량이 정식 발매 전 당사에서 예측했던 판매량보다 훨씬 많은 10만장을 돌파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팬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오늘 14일부터 정상적인 출고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찬원씨는 오늘 23일부터 첫번째 팬콘서트 찬스 타임을 통해 팬 여러분들께 가지각색의 매력들을 방출할 예정입니다. 화제가 되었던 찬또백이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이찬원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